아까..까.. 아까전에도.. 렉걸려서 양해 좀.. 아 괜찮아요 어차피 배틀로얄은 그닥 재미없고 즐기는 용이라서 어딨어? 아 이거 견창 못하는 거 진짜 개불편하네 오! 사람 있어요! 무서워요 저기 있다 오케이 장갑판 깨뜨렸다 알아요 알아요 온다 온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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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! 좋았어! 한 마리 잘랐다 아 수류탄이 없어요 오 살려줘요 무서워요 아 맞아요 어 뭐야 이겼네? 오케이 오케이 아아 이걸 달았어! 우와 우와 죽을 뻔했네 아 마이크 뭐야 오케이 기절 어 이거 견창 진짜 개불편하네 이거 나이스 아이고 사람이야 어 뭐야 아 구조가 가능해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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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어억 네개atar 다른바 2대1임 제발 그렇네 아 이제 1대1이다 어디서 있는거야 얘 위치를 모르겠어 어 여기 함정있다 트랩마스터 나이스 워우우우 일루앜 마지막으로는 반납속도가 살렸다 아은씨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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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왔루 우악 pratic